안녕하세요 음악가미실입니다. 오늘은 독일 휘하의 아버지 알브레이트 뒤로를 만나보겠습니다. 알브레이트 뒤로는 1471년 독일 뉴렌베르크에서 금세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아라에서 금세공을 배우다가 화가가 되기 위해 미아의 볼케무트에게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19살이 되던 해 1490년부터 1494년까지 라인강 주변을 여행하면서 이탈리아 거장들의 작품을 보면서 이탈리아 여행을 꿈꾸게 됩니다. 이 시기 1493년에 그렸던 작품 중에 엉겅키를 든 화가의 초상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이 그림 속의 인물은 뒤로가 자신의 초상화를 그린 작품입니다. 뒤로가 22살 결혼하기 1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림 속 뒤로가 손에 들고 있는 푸른 나뭇가지가 눈에 들어오는데 이는 엉겅키에 속하는 식물로 독일에서는 남자의 충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뒤로가 약혼녀 아그네스 프레이에게 선물하고자 그린 작품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1494년 뉴렌베르크에 돌아왔고 같은 해에 아그네스 프라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후 3개월이 지나 1494년 10월에 신혼인 아내를 혼자 남겨두고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여행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1495년에 뉴렌베르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 이탈리아 여행에서 당시 이탈리아 베네상스 미술을 가해한 뒤로 자신에게서나 또한 독일 회화 전체를 위해서 커다란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경험했던 이탈리아 베네상스 미술은 훗날 뒤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시기의 대표 작품으로서 뒤로가 1498년에 그린 장갑을 낀 자화상이란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그릴 당시 뒤로는 27살이었습니다. 베네치아풍 복장을 하고 당시 유행했던 검정색 줄무늬 모자를 썼습니다. 그림의 구도, 인물의 자세, 그림 뒤쪽에 눈덮인 알프산맥의 풍경은 이탈리아 베네상스 미술의 특징을 본탔지만 머리 스타일과 수염의 세부 묘사는 북유럽 화풍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또한 같은 시기 1498년에 가랭한 목판화 요한 묵시로 연작은 뒤로의 인생 뿐만 아니라 유럽 목판화의 기념비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서양 미술사의 최초로 책안의 사파를 그려놓은 중요한 작품입니다. 판화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대중이 저렴하게 오랫동안 구입할 수가 있어서 훗날 뒤로의 중요한 수입원이 됩니다. 이 그림은 요한계시로 1장 6절에서 8절의 종말과 재앙이 담긴 내용을 하나로 추역해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뒤로의 자아상으로 1500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화려한 모피코트를 차려입은 화가는 정면을 응시한 채 오른손을 들어 손가락으로 심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화려한 기종만이 입을 법한 모피코트를 화가가 걸치고 있는 모습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비록 서린이 제한된 젊은 화가였지만 뒤로는 이 작품을 통해 나는 예술가다라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외쳤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뒤로는 그림 안에 나 뉴란베르크 출신 알브레이트 뒤로는 29살 나이에 불변의 색재로 나 자신을 그렸다고 표기했습니다. 뒤로는 1503년부터 동료들과 함께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작품활동을 하였고 뒤로는 당시 화가로서 명성을 얻고 있었으나 판화작업을 통해서 더욱더 유명한 화가로서 발전하게 됩니다. 1505년 베네치아를 두 번째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시 베네치아에서 조반니 벨리니 작품에 감명을 받게 됩니다. 뒤로는 조반니 벨리니를 회화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 평가하였습니다. 베네치아에서는 뒤로의 화가로서 실력을 인정해 베네치아에 거주하면 200두카티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뒤로는 1506년 고향 뉴란베르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시기의 작품 중에 아담과 이브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두운 배경 속에 아담과 이브가 들고 있는 사과와 이쁨 너무나 부드럽고 사실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를 따먹은 원재를 표현하지 않았고 세상의 중심이 인간이라는 르네상스 정신에 충실해서 그렸습니다. 르네상스 정신이 북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성경 속의 인물이 아니라 현실 속의 인물처럼 그렸습니다. 뉴란베르크 시의 위에서 뒤로를 시 미숙아로 임명하여 뉴란베르크 시가 관여하는 많은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는 회화보다는 동판화와 복판화 작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 시기 작품 중에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옛날 독일 한 지방의 화가가 되고자 하는 디러와 한스가 살았습니다. 둘은 집안이 가난하여 그림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디러와 한스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한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둘 중 하나가 먼저 그림을 공부하고 나머지 하나는 열심히 일하여 학비를 지원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면 반대로 하자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러가 먼저 그림을 공부하였고 친구 한스는 최석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디러의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디러가 공부를 마치고 유명한 화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한스를 찾아갔는데 한스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손은 노동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내 친구 디러가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 소리였습니다. 디러는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친구의 손을 그렸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세간에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성이 올라가면서 디러 작품을 복제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고 디러는 신성 로마제구 황제 막시밀리안 리스로부터 자신의 통파나 목판화가 복제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얻게 됩니다. 또한 디러는 황제 막시밀리안 리스의 주문을 받아 많은 작품활동을 했습니다. 이 시기의 작품 중에 철갑코뿔소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1515년 인도의 한 왕국에서 포르투갈에 선물로 코풀소 한 마리를 보냈습니다. 이 신비로운 동물에 사람들은 열광을 했으며 코풀소에 대한 얘기가 유럽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디러는 실제 코풀소를 보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림을 그린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코풀소에 대한 일종의 모델같은 그림이 되어 여러 분야에서 응용한 작품들이 등장했습니다. 1520년에는 아내와 함께 밤베르크, 뿌랑뿌르투켈런, 벨기에, 안트베르펜, 네덜란드 등지를 여행하는데 이미 유럽에서 명성을 얻은 디러는 현지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됩니다. 1521년 뉴렌베르크 돌아와 시청사 장식을 맡아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여행 이후 말라리아에 걸려 1528년에 갑작스럽게 운명하였습니다. 알브레이트 디러는 르네상트 시대 독일 화가로서 독일과 북유럽 회화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그래서 그를 가리켜 독일 회화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구탄베르크에서 시작된 인쇄기술을 이용하여 자신의 작품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다양한 장르의 회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은 독일 회화의 아버지 알브레이트 디러를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